3분 안에 메이크업 혹시 가능하세요? 3분이요? 3분 메이크업의 주부기는 마스카라랑 블루입니다. 베이스 화장이 30초 안에 끝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의 3분 메이크업의 비밀은 요건데요. 3분 메이크업의 비밀은 요건데요. 우리 시작! 아 이거 이제부터 반납했어. 어? 벌써요? 눈썹 한쪽뿌리가 끝나겠는데? 안되겠다 한 후기해야겠어 한 후기야 한 후기야 끝났어요? 아, 나... 대박, 진짜 빠르다 아, 나... 한 후기야 한 후기야 한 후기야 한 후기야 traumatic night 한 후기야 한 후기야